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안입니다 매일 기록적인 폭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사실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게임과 편집을 하고 있는 컴퓨터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임과 편집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세한 건 업로드 관련해서 지금 고정 댓글에 적어놓았으니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죄송하기에 따봉과 구독 부탁은 안하겠습니다 그냥 오늘도 10분 웃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상 끝에서 만나요 출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하세요? 잘하는 기준이 뭔가요? 뭐 키를 많이 따는다던가 네 오우 아아 뭐 저 잘하지 않아요 네 키를 많이 못하고 치킨 뜯은 지 한 한 한 시간 됐나? 오우 아하하하하하 장난이고 치킨 뜯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치킨 뜯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유저들의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서 고인물들밖에 없나봐요 고인물들밖에 없나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는 고인물은 아니고 뭐랄까 전 피 땀 눈물이거든요 아 재밌네 아하하하하하 제가 또 피 땀 눈물 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두 소절 불러주세요 오케이 두 소절 간단하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 피 땀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 아하하하하하하하 네 어떤가요? 훌륭한데요? 어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갈까요? 네 어허 뭐 스트리머세요? 아니 스트리머 아니고 줄겜런데 종종 줄겜 하다보니까 방송하냐고 많이들 하세요 흐흐흫 그래서 스트리머 같은데? 아 스트리머 아니에요 방송 안하고 있어요 그냥 줄겜러에요 줄겜러 줄겜런데 개자래요? 아 잘한다고 한 적 없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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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재밌자고 하는거죠 화이팅 근데 그냥 브라보를 그냥 가버리시네 아니 브라보 여기 별로 안와요 지금 보시다시피 두 명 두 명 정도는 뭐 가볍게 우리 티티군님께서 티티간님께서 어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허 말투가 거의 스트리머신데? 아하하하하하 아니 그냥 평소 말투가 이렇습니다 지금 저 방송 타고 있나요? 아니 방송 안하고 있다니까요 흐흫 아 그래요? 네 쟤네 초이비에 내렸죠 그런거 같은데? 오케이 님이 뭐 헬 와주시겠죠? 뭐라구요? 헬 와주시겠죠? 헬이요? 아 헬프? 네 네 바로 갈게요 지금 위험하면 아 오케이 바로 갈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제가 먼저 갈거거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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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한테 가기 전에 먼저 갈뻔했어요 그러시면 안되죠 오케이 저희가 님 쪽으로 갈게요 봤어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방향은 320쪽 어우 근데 굉장히 잘 쏘네 상대 약간 고인물인 것 같거든요 저는 피 땀 눈물이라서 고인물을 이기기 힘들어요 사실 피 땀 눈물이 더 세지 않나? 아 그런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아 어 어 가수세요? 어 근데 사실 저 가수구요 지방에 앨범 나오니까 어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발견 x4 예지 ب지 한 번 원 히트 원 히트 하나 어 깨 와 바깥에 바깥에 오 깜짝이야 N방향 담장 넘어 담장 넘어서 담장 넘어서에요 N방향 네 거기 그쪽 그쪽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에요 파이팅 아마 제가 봤을때는 또 돌아가지 않았을까 파이팅 형님 할 수 있습니다 아하하하 오 깜짝이야 수고 많으셨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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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약간 작은데 조금만 볼륨을 키워주실래요 네 님 은지님 네 오케이 오케이 말씀 안하셔가지고 아 뭐 기분 안좋은일이 있으신거 아니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기분이 안좋은일이 있으신가 해서 아하 아하 네 웃으니까 보기 좋아요 네 네 파이팅 어디갈거에요 네 아니아니 파이팅 네 아니 그니까 파이팅을 하면은 같이 이렇게 파이팅하는게 그거잖아요 어 파이팅 네 파이팅 이쪽 갑시다 주황핑으로 네 오케이 날이 많이 덥지 않나요? 너무 더워요 그쵸 눌러 말하기에요 혹시? 네 눌러 말하기에요? 네 편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피시방이시구나 집인데 아 집이요 아 네 죄송합니다 혹시 눌러 말하기 말고 그냥 오픈 마이크로 설정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해 해 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눌러말하기로 하면은 목소리가 조금씩 끊겨가지고 소통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인지님 감사합니다 혹시 그 집에 태풍이 왔나요? 태풍이요? 네 그 마이크 넘어서 약간 뭐랄까 바람소리가 나는데 아 산풍기 옆에 있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기 식사는 하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회요 아 회요? 어떤 회요?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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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그 혹시 뭐 회 먹다가 광어가 화나게 하거나 뭐 그런 일 있었나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 오케이 원래 약간 조금 무뚝뚝하신 편이세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졸려가지고 아 졸려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입 하나 하고 주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그냥 게임할까요? 네 그냥 이렇게 하죠 그냥 이렇게 하라고요? 네 아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말하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우리 은지님께서 약간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혹시 불편하시면은 어 여기 문이 열려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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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쪽이구나 제가 걸어갈게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어 이 집에 있다 이 집에 어 무서워라 와 드디어 총 먹었다 안 먹었어요? 뭐라고요? 안 먹었어요? 네 총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했어요 아 아 아 죄송해요 왜요? 왜 죄송해요 아 약간 방금 귀여운척을 해가지고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그럼 좀 더 제가 귀여운척해도 되나요? 어 너무 과하긴 하지말고 아 너무 과하긴 하지말고요 과한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저한테서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할게요 뿌잉뿌잉 뿌잉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무처워요 갈게요 홀로 네 빨리 와주세요 왜요? 왜요? 하나신거 아니죠? 어딨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아마 이쯤에 있었어요 이 건물 제가 보는 355 제가 핑쯔거논데요 위험하게 들어가진 않아도 될거 같은데 오 들어가시게요? 안돼요 무서워요 지금 무서워요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가다아이 가다아이 오 뭐야 게이들 가나아이 없어요 아까 그 다른 발소리 딘 발소리 아니에요? 아 제 발소리 아니죠 여기 제가 안 털었는데 털려있는거 보면은 사람이 있었어요 도망갔나봐요 어 맞아요 우리 차 있는데로 갈까요? 차 여기 있었는데 어 차 저기있다 조심하세요 차 어딨어요? 차 저기있습니다 제가 태우러 갈게요 제가 태우러 갈게요 노예 앞에 그 뭐냐 어허 저기 한명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있었네 110에 두 명 있었거든요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고정 댓글 안 보셨다면 한번씩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하루 중 10분의 재미를 책임지는 혜안이었고요 우린 선선해지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건강해야돼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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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